이에 소찬이를 꿈꾸는 송윤하입니다. 잔인한 여자 송윤하입니다. 보내드릴 노래는 티얼스.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. 처음부터 우린 버린 거야. 넌 그렇게 날 보내줄 수는 없겠니.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. 그런 모습 쉽지 않겠지만 아직 내 기다리는 난 너를 알아 마음이 아파. 차라리 나를 미워해. 이게 그만 내겐 미련도이지만 두 번 다시 넌 나를 잊지마 나로 인해 아파할 테니까 가리나 운자라 나를 잊지마 나를 잊지마 다시 널 위해 이결을 잊지간 거야 잊지마 내 사랑을 너는 내 안에 있어 잊지않을 거야 해달버리셨습니다. 해달버리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